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화면 잘 보이나요? 아 나 이상한게 저 오류 메시지가 떠가지고 불안하네 다행이네 여기 현장 소골 있을텐데 저기가 소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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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골 세다 본래 박스는 나중에 하고 소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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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소골 아니 사람 여기 쓰레기통 안에서 모아 쓰레기통 안에서 자 서울로 들어가구요 어 뭐지 눈에 보이는 것만 녹색지대라는 소리죠 어 얘는 헌터가 얘는 또 다른데 이게 바로 뭐야 그로울러 가는가? 브로울러 가는거 같은데 니가 아무리 해봐자 일로와봐 자 자 자 아파지 어후 뭐 뭐 뭐 뭘 날렸는데 된거야? 아 또 있어 이건 두마리야 두마리면 나 이길거 같애 자 자 팔 날리구요 팔 날리구요 어 자 팔 날리구요 자 집어던지고 자 올라가고 흡수하고 야 나 나 정말 잘 싸우는거 같애 아니 얘네 너무 약해졌어 솔직히 내가 잘 싸우기보다 얘네 너무 약해졌어 아 아 또 나왔네 아 무슨 뭐야 이거 디펜스인가? 이번에 쟤네 두개에요? 어허 어허 이야 방패로 아 아 안와져요? 오오 오오 참 자자자 자 까스통 들고 다 지고 자아 좋아좋아 자 방패 방패 잘써야데 아 얘네들은 뭐 안통하냐? 아니 참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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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통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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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때 통하고 어쩔 때 안 통하고 그러네 자 이 쪽은 피하구요 제, 제 흡수할수 있다 한명 흡수할수 있는데 일로완ävlar 어 뭐야 이거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왓 우오오 우오오이 Whatever Legislative 그러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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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우过 OK 한명 Hal 아 유 MY 좋아요 한 명 쯤이야 무 자아 자자자! 흡수 흡수! 이리 와! 오오오! 오오오오오 오오오! 요요 요한대 흐휴 어딨어 어딨어 밥둘 오케이! 오오! 야야야 흡수 x4 후우 에너지 doux4 아이 잠깐만x4 야 잠깐만x2 에너지 으아.. 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.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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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군데 더있어 저기에에 어? 여기 성자 뭐야? 제가 꽃갖고 오고 계시나? 여기는 애들을 안 지키고 있네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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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 스 이거 보니까 안에 뼈도 없어 안해보니 어 아아 헌터가 나오는거구나 저게 자 팔 날리구요 야 이거 정말 좋은데? 잠깐만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네? 오!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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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맞으면 야 이거 맞으면 헌터가 못 움직여 잠깐 동안 어 이거 봐 오 이거 장난 아니야 일편버원님 어서오세요 오! 자 팔 자르구요 팔 자르고 여기 장난 아닌데? 헌터 잡는건데 완전 저 촉수 큰 뭐야 촉수 능력인가봐 저게 저 촉수 큰 뭐야 촉수 능력인가봐 저게 으아 으아 으아아아 됐어 됐어 마무리 평범님 어서오세요 평범님 어서오세요 평범하시군요 사냥의 스페셜리스트 뭔가 새로운 능력인데 이건? 어 어 어 어 정글 고양이 바리의 버라이어티 지평성 어 뒤틀림 어 일단 이게 좋은거 같은데? 촉수 25% 쓴거 어 날씨가 맑아졌다 나 나갔다오니까 날씨가 맑아졌어 야아 날씨가 맑아졌어요 오 오래간만이라고요? 흠 흠 원래 원래 그게 뭐 보셨는데요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웬만간 다 했으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프로토타입 2가 오 엄청 오래간만이라고요? 흠 그렇죠 예 뭐 근래의 게임은 아니죠 흠 흠 흠 어 일단 어 블랙박스 이거는 나중에 하고 메인 미션부터 좀 해볼까요?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 야 차 내려 GTA 야! 차 내려! 차를 안내려 차 탔으면 좋겠다 GTA차로 야 차 내려봐 어 됐자 내가 일부러 오는건 아니구요 거기서 보세요 어 자 이거 맞아볼래요? 이거 아파요 이거 주차된 차라 자 오오오 아이고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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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에너지 많이 달려나? 야 자 아 에너지가 안다르잖아 저거 자 야 얘 자체가 치트인데 뭐 하하하하 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초장님 어서 오세요 이게 왜 다리를 차지? 이건 뭐하는 오베리스크일까요? 오베리스크일까요? 그 끝에 뭐야 부서졌는데? 여기다가도 막 낙서해놨네 야 야 씨 안녕하세요 나 이쪽으로 가야지 참 이거 나무 나무 나무가 쓰러졌는데? 나무 뭐 짓나? 나 거기 누구 앉으래요? 여기 임자 있어요 이거 임자 있는데 어? 이거 왜 안들어지냐? 아 이거 왜 안들어지지? 안들어지는데? 아 나 자꾸 맨캐스트 하러 갈려고 하는데 자꾸 놀고싶어 막 아 나 맨캐스트 했는데 놀고싶어 막 자 맨캐스트 가보도록 하자 사브리나 맞나? 갈릴레예나? 갈로웨이 아 사브리나 갈로웨이구나 갈로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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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왜 저런 것만 보지? 두 번째는 속일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좀 예 헤론은 장비 스타일이라 생각은 잘 안하죠 생각 잘 안하고 무조건 다 없어지길 바라는 거야 바이러스가 전투능력은 머서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야 하지만 전투능력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머서 따라가려면 머서는 기본능력이 얘보다 훨씬 좋은데 아 나는 무시택트 어 못 갈 것 같아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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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들은 반응 안하는구나 다행이네 아무도 못 봤어요 벌써 전역됐네 자 비교 비교 또 공원에서 있지마요 이 늦은 시간에 공원에 있으면 안된다고요 여기 몇 번이란 말이에요 이 이 사람들이 이게 큰일이 하려고 이게 요즘 미신 미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거 몰라요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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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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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질 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만 너 지금 나한테 사태질 했냐 왜 사태질 했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아기어어어어어어 아이고 민간인 사생이 살았다 아 일단 모르는 일이에요 아 나무로 쓰러지구 큰일났네 순식간에 죽이면 순식간에 죽이면 구조 요청이나 아니면 원군 부를 그것도 없죠 순식간에 1초만에 그냥 주변에 싹 죽이면 근데 군인들 뭐가 잘못했다고 나 또 죽였을까 나 점점 처음에는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막 도와주려고 막 하고 그랬는데 점점 나쁜 놈이 돼가는 것 같애 롤랜드 교수 출팀 몰래 흡수하라 구조대원 자 이제부터 착한 사람 일반 시민에게는 절대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젠테크 VIP를 구하는 거네요 어 나 머신건이다 머신건 500발짜리 한 분대 1개의 1개의 분대원이 돼서 가는 거군요 마치 어 마치 드래곤이 유의를 하듯 소수 판타지 소수 보면 드래곤이 유의하잖아요 막 인간으로 변해서 자자자자자자 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됐냐 여기 누가 이랬어 자자자자 샤벤이 슈 새 샤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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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략 한부대가 여섯명정도 되는거같아요 그래네드 런처를 내가 들래 이 녀석? 나 주먹으로 때려 잡는데? 야 너희도 거기 가까이지만 안된다 아아 오호 오호 어? 진화? 근데 지금 진화하면 나 들킬텐데?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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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무기도 없니? 나 무기다 없는데? 어 나보고 계속 예 내가 중화기 담당이가 팟 오 up 나왔네요 야 이 군대 무슨 슈퍼문w 야? 군대하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특수부덴가? 제가 오케 inya 혜님도 없애고 막 헌터도 없애고 단 한명도 손해가 없어요 지금 군대원이 완전 특수부대야 예 빨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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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없는데 어 뭐야 총알이 없는데 그래네드로 쳐요 뭐 이거는 내 능력인데 총수능력인데 이거 그린드로인데 지금 장난아니에요 이건 뭐야 워호 어어 어어 야 너는 대 logic 무슨 무슨 특수부대도 이런 특수부대도 없어 야호호호 뭐 어디어? od 있어? 여기서 뭔가 던지는데 이거 아 case 오오오오오오오옻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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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옆으로 피하고 오오! 오우! 오오오!! 에너지 에너지! 내가 죽는다! 내가 죽는다! 피 못채워요 지금 인간상태라 얘들한테 뭐 흡수하면은 바로 들키잖아 오우 씨. 자꾸 나를 그... 타겟팅으로 하니까 오오오오 뚜똜또또또 오오오 또 또 또 또 또 또 죽었다 치스 스스스스 다시 여기서부터인가 자 이거부터 빨빨리 쏴 빨빨리 쏴 빨빨리 두고 에너지 꽉 찼어 근데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빨빨빨리 이거 들어 피하구요 자자자자 피하고 좋아좋아좋아 어 야야야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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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야 너희들도 싸워 나 혼자만 싸워 자 나 이거 들고 가는거 딱 보면은 애들이 눈치채야될텐데 자 자 확실하게 4명 다 죽여래 꼭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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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어 어 자아 주변 애들이 한 명씩 없어지는데 안 이상할까 얘네들 이상하지? 뭔가 이상하지?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얘도 능력자인거 같은데? 도망갔어요 아 여기 어디냐 근데 위치가 아까 진화했던거 레벨업했던거 아까 미션 때문에 진화가 안됐었지 자 이건 뭐지 에너지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거야? 이거 어디지? 이거 그 녹색지역인데요? 그죠? 자, 다음 메인 미션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 난리가 났네? 감염수에 더이상 없는데? 어이, 나를 이렇게, 이렇게 봐 부끄럽게 흫 아니, 나를 이렇게 주소해 부끄럽게 보지마 자 메인 퀘스트 하나 더 하러 가죠? 흐흑 자,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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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